너무 즐겁습니다. 너무 즐겁죠? 네 저희도 너무너무 저희보다 큰 언니들이신데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요 분은 안녕 이뻐요. 요 언니는 일반 구독자분이세요. 그런데 어디에나 댓글도 강의 달아주시고 그런데 여기까지 되게 동탄이시래요. 그래서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오셨습니다. 성함 말씀 드려도 되겠죠? 네 김명준하고 있어요. 네 김명준님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쁘신데 얼굴 손 가르치면 안돼요. 자 다음 이건 누구일까요? 안녕하세요 다육집사입니다. 아싸 다육집사래요. 그런데 자체 모자에 계십니다. 너무 이뻐요. 지금 이뻐서 어떻게 되나 봐요. 다육집사도 서울인데 원산인데 여기까지 왔어요. 자 다음 분. 짜자잔. 누구실까요?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 다육여사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다육여사님. 여기도 또 자체 모자이크 했네요. 이쁜 여자도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군요.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. 에잉? 에잉? 자 다음 분은 누구신가요?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이복숭입니다. 네 일반 구독자분이세요. 그런데 어제 제 구독자님 영상 보시고 오늘 이렇게 와주셨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박시현입니다. 오 예 오케이. 바둑혀주면 또 이렇게 젊은 신분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까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분 볼게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, 멋진다, 이런 상이네.